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영아입니다. 무승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영아입니다. 호대 말년에 말세에 우리가 책에도 나와있고 옛날 어른들이나 선인들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말년에는 풀립에도 신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집 저 집 전부 다 신가물이 한 집 건너 하나에 무당이 생길 것이라는 거 미륵불이 헌신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참 많이 떠돌았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이 강해요. 음기가. 음기가 강하고 양기가 약하거든요. 그럼 고기 숙인 남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신에 여자들이 기가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라 그러거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늘과 땅이 지금 뒤집어지는 형국이 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무당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신이 신기가 팔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뭐 니도 나도 뭐 신 받아라 이거 받아라 니가 신 있다 신가물이다 뭐. 근데 신가물이라서 신 받는다고 해서 다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신가물이라 해도 받을 놈은 따로 있어요. 정해져가. 틀려요 벌써. 그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진짜 기억나는 손님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몸 파는 곳이에요. 그러면 20대, 17, 10대 후반에, 후반. 후반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몇 년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몸 파는 주인이 무당이었던가 봐요. 그 예를 갖다가 어떻게 너는 신가물이라니까 신의 촉이 있으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럼 내가 네가 성금을 당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당겨줘서 애를 신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걸어놓고 뻑하면 기도해야 된다. 먹하면 일해야 된다. 그러면 걔는 그 빗때미에 앉아서 몸 파는 데서 빠져나오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연 십 몇 년이 흘러간 아이가 40이 넘은 거예요. 그럼 그 생활을 20년 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 쳐다 눈을 많이 쳐다봤어요.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랬더니 울어요. 그 제가 진짜 무당이 신의 기계 가리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 왔다. 너 아니야 너. 네. 너 못 불려 먹어. 네. 네가 봐도 너 불릴 거 같으냐?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 너 지금 뭐하냐? 왜 그런데 왜 앉아있어? 비 때문에 못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요새 손님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그거 알아보고 왔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있으면 무조건 신과물이다 신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빚 내서 빚 내서 빚에 빚에 물려가지고 그 빚 갚다가 그냥 20년 넘게 그거 빚 갚다가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그 꾸덩이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가야 할 사람은 저절로 지가 간다고 나서요. 가게끔 배가 있어요. 왜? 액션. 또라이짓 하고 자꾸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상상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 길로 안 왔으면. 그 마지막에 네 번째에 일어나라고 소리치신 분이 몸주예요.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 따라서 나를 안 살려냈으면 나는 이미 땅 속에 들어가 앉아있어. 나도 귀신에 대가 떠돌고 댕기겠죠. 그 다음 주에. A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